안녕하세요 다오킹TV 오늘 더 굳이 나와봤습니다 부전잠낚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처 밑에서 움직이는데 잡았다 나이스 여기서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했어요 아 2자 잡았습니다 첫 수 제블린으로 첫 수 했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오늘은 좀 커버 속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커버 도전 아 안들어감 아 밑에서 꿀렁꿀렁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 펀칭해봐 펀칭 오 잡았다 다음킥 아 다 빠졌어 나무 밑에 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나무 밑에 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나와줬습니다 자 23 정도 된 사이즈입니다 자 2마리 제블린으로 2마리 잡았습니다 자 화이팅 다워킹 화이팅 여기 밑에 숨어있어 여기 줘봐 저거 저기 보여 저기 꿀렁꿀렁 저기 어 저기를 잘 던져봐 저 움직였다 아 저기 밑에 있는데 있지 아 뚫지를 못해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아 뚫지를 못해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아 뚫지를 못해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자 화이팅 나이스 좀 크다 뭐야 이거 몇 자야 꼬만 되는 것 같다 진짜 우와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도 큰 녀석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오 그래서 여기서는 큰 겁니다 아 더 큰 것도 돌아다닌 것 같은데 네 아쉽네요 네 세 마리 잡았습니다 자 세 마리 째 아 생각보다 펀칭에 잘 들어가진 않아서 어렵네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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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짧게 확 들어 아 나 가면 있어 맛있어 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오 이거 크다 야 거기네 오 3자 3자 무조건 3자 나이스 어 3자다 나이스 야 다우킹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 저기가 포인트네 어허허 3자 잡았어 3자 무조건 3자 대본자 32 2,3 이렇게 되겠다 아aps 나이스 다우큼TV 에 루티나님 4숫째 그것도 오랜만에 3자 낚았습니다 나이스 제볼린이 오늘 완전 패턴이네요 4마리 정도면 뭐 이거 뭘까요 이게 와 29 잡았습니다 3자가 안됩니다 제본이 아 보기엔 3자였는데 아 아쉽습니다 29 파이팅 이 나무 앞쪽으로 해서 거의 다 지금 4마리 다 앞에서 잡은거잖아요 이 근처에서 어쨌든 이 근처여서 어 또? 또? 아 또 와 진짜? 어 다우킹! 오케이 나이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다섯마리 그냥 다 뽑아내네 다섯마리 나이스 다우킹 아 오는데 약간 손맛이 느껴졌어 아 손심이 잘 섰었던거 같아 어 손심이 잘 섰었던거 같아 손심이 잘 섰었던거 같아 제볼린 바다 보면 응 오늘은 약간 나무 앞쪽이 포인트가 됐네 요 금방 어딘가에 지나고 있어 애들이 내 판단에 어 어 다우킹 다우킹 나이스 다섯마리 네 두 마리가 지금 약간 포인트가 됐어요 네 두 마리가? 응 그리고 풀 풀 아마 앞쪽으로 해서 거의 다 지금 지금 네 마리가 다 우리 앞에 다 아니야 아니야 세 마리가? 지금 두 마리는 이쪽 앞쪽 하나는 저 풀 하나는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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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온거 뭐 호핑도 하고 드래깅도 하고 약간 폴링도 하고 했어요 좀 가라앉혔어요 좀 가라앉혔어요 좀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혔어요 혹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우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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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remlin 허 오 오 몽 cous ones ife forbidden 고생 창 Можно folders 우리 운 세념 요 그래서 전 에 자 어느 쪽에서 지금 입질이 온 건데 저쪽에 숨어있나 보다 여기 숨어있나 봐 자기야 팔이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중간으로? 다시 봐줘 봐 그러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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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